안녕하세요 파워 디렉터에서 스마트폰용 사이버 랭크 파워 디렉터에서 크로마 키를 적용하는 방법과 로고를 로고를 만들어서 그 로고를 크로마 키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화면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 있죠? 이것을 미디어 브라우즈로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영상 소스 있죠? 여기 제일 위에 영상 소스에서 영상 소스라는게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파워 디렉터가 요번에 많이 개선됐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영상을 아주 고화질 영상을 10초 20초 짜리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눈 오는 장면이 있죠? 여기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그렇고 여기에서 크로마 키를 지금 현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크로마 키를 하기 위해서는 파워 디렉터에서는 이걸 터치합니다. 이게 겹치는 오브레어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T 자막이 지금 선택이 되어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크로마 키를 동영상을 지금 가져와서 크로마 키를 해 볼게요.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제가 자기가 크로마 키를 폴드로 갑니다. 여기에서 크로마 키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걸 터치해서 저는 여기서 이것을 가져와서 크로마 키를 해 보겠어요.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에 지금 왔죠? 플레이한 시키 보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스톱하고요. 여기에서 크로마 키를 이렇게 화면에 있는 청색이나 초록색을 뽑아버리고 거기에 여기에서 청색을 뽑아내면은 뒤에 화면에 눈 오는 그런 화면이 동그란 타원형 속에 들어오겠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크로마 키는 청색이나 초록색을 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타임라인에서 이 크로마 키용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저 하단에 보면 크로마 키 사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크로마 키 하는 방법은 최신품도 지난 분과 비슷합니다. 이걸 먼저 터치한 다음에 이걸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화면을 터치합니다. 이걸 먼저 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터치합니다. 그렇게 해 보겠어요. 툭 터치하고 그러니까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이런 스포이드가 생겼죠? 이 스포이드를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적당히 청색에 갖다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은 청색이 균일하지만 청색이 약간색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거기 대표될 만한 곳에 이렇게 딱 갖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손을 떼면은 이렇게 가운데 보세요. 청색이 싹 다 빠졌죠? 그러면 크로마 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뒤로 가는 거 이거 있죠? 이걸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이게 가운데에 가운데가 이게 청색이 사라지고 뒤 화면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화면을 늘리는 거 있죠? 늘리고 회전하는 겁니다. 이걸 쭉 늘려서 이렇게 화면을 꽉 채워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서 저장을 하고요. 저장하고 플레이 시켜 볼게요. 플레이 시키면은 가장자리에 꽃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 마음대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눈 오는 동네에 마을을 지금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음악을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로고를 로고로 크로마키로 넣어서 이렇게 매번 로고를 넣으면 로고를 사용할 때는 필요합니다. 로고를 한번 넣어 보겠어요. 로고를 넣을 때도 역시 로고는 일등이 크로마키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툭 터치하면은 여기에서 T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동영상을 터치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홍보물로 로고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어요. 로고 하는 걸.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앞에는 이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로고를 가져요. 툭 터치했습니다. 브러스를 터치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플레이 시키보면은 화면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여기서 숙성이라는 글자가 있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숙성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죠? 이런 것을 매번 유튜브에 그런 동영상을 올릴 때 이것을 넣는 방법입니다. 이걸 터치한 다음에 이미 이름도 이해하셨습니다. 이 청색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 하단에 크롬마켓 사용이라는 글자 있죠? 아까처럼 그렇게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스포이드를 터치한 다음에 이 화면 청색이 있는 이 화면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화면을 스포이드를 이렇게 청색에 갖다 놓고 손 떼면 이렇게 청색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색상 범위 있죠? 색상 범위의 T범위는 이것은 슬라이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끝으로 가니까 보세요. 화면에 SOK 케이지가 안 보이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일 때 화면은 청색은 사라지고 원하는 글자나 화면이 정확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T 제거는 T를 제거할 때 이걸 씁니다. 지금 현재 T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그대로 적당히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D로 갑니다. 뒤로 가기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화면에 석송이라는 글자가 있고 청색은 빠졌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줄입니다.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크기는 자기가 조절하면 되겠죠?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은 이게 조금 앞부분도 제대로 되어 있네요. 앞부분이 잘 안 돼서 앞부분을 잘라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이 된 상태에서 프레이를 시켜 볼게요. 화면에 보시면은 크로마키를 두 개를 넣습니다. 하나는 로고고 하나는 가운데 타원형 했죠? 이렇게 크로마키를 넣어서 합성해서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악을 넣으면 되겠죠? 이상 스마트폰형 파워디렉트에서 여기 앞에 문제가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터치해 가지고 앞부분을 잘라 버려요. 저 위에 여기 앞에 나누기 있죠? 나누기 이걸 터치해 가지고 툭 터치하면 여기 잘려졌습니다. 그때 이걸 앞부분을 선택해서 삭제해 버리면 되겠죠? 앞부분을 툭 터치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여기 있는 건 쓰레기통을 터치합니다. 쓰레기통을 터치하면 앞부분이 잘라 겠죠? 그리고 이걸 가운데 딱 한 2-3초 눌렀다가 왼쪽이 이렇게 밉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완벽하게 이렇게 됐죠? 아까 이상하게 된 부분이 다 사라집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사라져요. 이상 스마트폰형 파워디렉트에서 크로마키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로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크로마키 해서 사용하면 참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